사도 우리 편이다 아까 편하고 바뀐 것 같아 밭에 올라왔다 밭에 있네? 우와 겁나 쎄 야 자꾸 왔다 와 씨 뭐 맞았냐? 우리 편 뭐해? 이번엔 꽃 주나메 씨 이상한데? 중권가? 감히 나의 하이젝 감히 나의 작게를 타다니 내 고유 유닛이 되고 싶어 작게는 작게가 뭐야? 자쿠 계량형 아 아 지세이프 겁나 좋은데? 지세이프 사기인용 아 씨 근데 승리의 부위 뭐랄까 사거리가 짧다 이야 야 사장 붉은 회성 뜨니까 장난 아니다 아 붉은 회성 뜨니까? 어 나 방금 프리덤필이 너무 멋있었어 야 따발 따발 예주이다 뭐야 야 사장 주변에서 일단 그 따발이 그냥 드륵드륵드륵드륵 그래? 걸 줄 알았다 일로와 저지야 어? 피 쌌는데 내가 봤을 때 따발이 처음에 그렇게 세게 설정이 안된게 두 분의 성 보고 낮춘거 같더라고 어디서 필이야? 귀엽네 이 자식 야 씨 아군 나 뚜들겨 맞을 때 뭐하고 있었어 아 이 등은 위험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가게 돼요 와 씨 옆에서는 바쳐있었어 네 칠하고 있어 내가 하는게 없는데 우리 팀이 잘한다 이번엔 기필구 성공해요 나 뚜디 맞을 때 안 도와주고 킬하고 있었나 보다 훌륭한 미끼였다 훌륭한 미끼였다 훌륭한 미끼였다 나는 고기방패만 해도 돼 우리 팀이 잘하면 돼 하지만 이길 수 있어요 혼자 해볼게 챗빵 어딨어 저 구석에 짱 박혀있네 아이 건방진 자식 요거 자꾸 까불어 비트리로 썰어버릴까보다 어메 뭐 나와봐 덤벼봐 이 자식아 아이 건방진 자식 저거 거기 있는거 다 알어 아샤 아 나 두명한테 뒤로 싸야 죽었어 뭐하니 건방진 자쿠 아이 어디 자쿠 갖다 설치냐 승리해 V 몸에 아우 이제 손나도 이기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팀 너무 잘하는데 버즈 나이트가 엽스 V 야 얘가 킬은 내가 지금 얘로 킬은 못하고 있는데 음 훌륭한 밸런스 기체인거 같애 묵기가 별로 안 두렵네 팀에 진짜 사기하네 어쉬만 잡살라기하네 챗빵 아군 적춘 구이 아우 구이 되게 좋다 진짜 어 나이스 아우시스트 무난하구만 에리어 편한 상대였어 하지만 아우 야 8서포트 했다 우리 편에 5킬 10서포트 있네 아우 아우 우리 편에서도 제일 못할만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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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